안녕하십니까 워커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바로 그 유명한 아주 유명한 너무나도 사랑을 받고 있는 레고 제품들입니다. 와우 박스 크기가 장난 아니죠? 와우 이걸 왜 샀냐며 부산지역에 서면에 있는 롯데백화점에 레고 정식 스토어가 생겼습니다. 레고 정식 스토어 오픈 기념으로 방문을 했고 몇가지 재미난 제품들을 데려와봤습니다. 저같은 경우는 아주 어릴때 레고를 만들어 봤는데 레고는 정말 꿈과 희망이었습니다. 항상 갖고 싶었고 너무도 갖고 싶고 뭔가 새로운게 나올 때마다 항상 기웃거리고 부모님 따라 백화점을 가거나 장난감 가게를 가면 한참을 서서 박스도 봤다가 보기만 했던 왜냐면 그때 당시에도 레고는 지금도 그렇고 너무 비쌉니다. 아주 럭셔리 장난감이기 때문에 거의 1년에 한두번 운 좋아야 두번정도고 거의 1년에 한번꼴로 구할 수 있었던 제품이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레고 정식 스토어가 생기면서 정말 레어 아이템이나 성인용 피덜탈 제품들도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첫번째입니다. 이렇게 만번대가 들어간 제품이 보다 좀 성인용을 위한 콜렉터들을 위한 제품입니다. 박스가 다 나오지도 않네요. 여기 보이시죠? 엑스퍼트라고 보니까 브릭들이 좀 더 고급치게 들어가있고 와... 멋집니다. 이 제품을 폭스바겐의 T1 캠프벤이고 좋아요. 만... 많이 아니네요. 과장시켜버렸네. 1334피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반드시 16살 이상에 도전할 수만 있는 아주 아주 활용입니다. 블럭들입니다. 아우 레고 2마크를 볼때마다 나이가 든 지금도 아주 가슴이 콩다콩다 설레네요. 여기에는 이 제품들에 들어가 있는 브릭지 숫자가 각각 파트별로 나와있고 각각 몇개씩 있는지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레고 정식 스토어에서는 각 부품 모양별로도 다 하나씩 하나씩 구입할 수가 있어서 정말 레고를 좋아하거나 아니면 수집을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에게는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동안은 수도권에만 정 스토어가 3호점까지 있다가 최근에 지방에는 최초로 4호점이 오픈한 것입니다. 뒷면 보실까요? 와... 소리... 와... 보이십니까? 뒷면입니다. 어... 이렇게 문을 열고 꾸며놓은 제품이 보이는데 역시 또... 너무 커서 이거 화면을 당기지가 않네요. 레고 그 특유의 디테일들 계기판까지 하나하나 묘사해놓고요. 여기에 기어봉도 있고 안에는 접이시 침대 그리고 세면대인가요? 개수대가 있고 컵 이렇게 후기들을 보니까 정말 만들면서도 아기사기한 요소들 때문에 감탄하면서 되게 기분 좋게 만들 수도 하더라고요. 어린 친구들도 너무나 좋아하는 게 당연하지만 어른들도 기분 좋게 커플이면 커플 친구들이면 친구들 가족들이면 가족들끼리 만들 수 있는 정말 최고의 제품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는 인터넷상에 아크릴 케이스를 따로 팔더라고요. 이렇게 완성된 레고를 단순히 진열장에만 얹어놓고 있으면 먼지가 쌓이거나 좀 감흥이 떨어질 수가 있는데 아크릴 케이스에 이런 배경 사진들을 같이 붙여서 진열을 하면 정말 멋지고 인테리어 효과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언박싱은 하지 않고 제가 레고 스토어에서 산 제품들만 간단히 보여드릴 거고 이후에 제가 시간을 내서 제작 제작 뭐 제작 그리고 진열까지 하는 그런 것들을 한번 공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일 큰 것부터 보여드렸는데 좋습니다. 와 정말 이쁜 밴이죠. 어릴 때부터 이 밴 복스바게니 캠퍼밴이 너무 이쁘다 생각했는데 마침 레고로 나와줬네요. 사실 레고 스토어에 가면 여러분들 가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사고 싶은 것들이 많아요. 스누피가 넘어져있네요. 어 보면 레고 디즈니성 부터 디즈니성 이거에 정말 거짓말을 두배 크기는 됩니다. 디즈니성 그리고 최근에 각광받고 있다는 아폴로 우주선 그리고 이거 외에도 나머지 자동차 제품들도 정말 정말 많은데 정말 수집욕구가 장난이 아닙니다. 거기에 보시면 어린 친구들보다는 보통 스무살 이상들의 커플들이나 어 개인 취미를 가진 어른들 분께서 와서 구경을 하고 계시고 뭐 사가기도 하시고 또는 전화를 하면서 어떤 걸 사가면 되는지 그런 모습에 어 엄청납니다. 그 외에도 제가 또 뭘 사왔느냐 레고 스토어에만 파는 아기자기한 물건들이 있습니다. 짜잔 이것은 레고 연필꽃입니다. 무려 연필꽃입니다. 이거는 174개 블록들로 이어져있고요. 이렇게 노란 제품에 들은 거는 어 특정 뭐랄까요 간편한 제품이라 될까요? 그냥 어 이렇게 인테리어용으로 정말 인테리어용으로 소품용으로 나온 레고들입니다. 보시면 펜슬 파시를 해서 이렇게 연필을 꽂을수있게 연필통 개념으로 되어있지만 기본적인 아기자기하고 예쁜 레고 집모양이 들어있어서 너무 마음에 들어서 구매되었습니다. 미니피규어도 두개나 들어가있고요. 이렇게 아기자기하고 심플한 질 이것만 제대로 놔도 굳이 연필통이 아니더라도 너무 예쁘지 않나요? 그 다음 두번째 산제품은 바로 이 친구입니다. 와우 웨딩 마치 현장이랄까요? 89개의 아주 간단한 블럭들입니다. 이렇게 작은 블럭 사이즈도 마트나 백화점에 가면 있긴 한데 이건 역시 레고 스토어에만 파는 제품이라고 하더라고요. 보시게 되면 이렇게 웨딩 컨셉으로 해서 연인들이나 커플들이 되게 많이 사는데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용 아크릴을 파는 업체들이 있더라고요. 아크릴 같은 액자에 넣어서 뒷면으로는 뚫려있기 때문에 실제 웨딩 사진이나 이런 걸 겹쳐서 액자 형식으로 걸어두니까 정말 아기자기하고 예쁘고 좋아보였습니다. 무엇보다 레어틱 하지 않습니까? 레고 했을 때 그 특유의 아기자기한 표현 레고 브릭대 색깔 보세요. 정말 예쁘죠? 반지까지 좋습니다. 뒤에 보시면 이렇게 머리 헤어스타일 색깔별로도 있고 표정도 다양하게 할 수 있는 브릭들이 추가로 들어있어서 이렇게 재미난 연출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좋아요. 그 다음은요. 또 재밌는 제품이에요. 정체를 뭔지 모르겠지만 뭔가 생일 케이크 안에 삐에로 인형이 들어가 있고 이렇게 라이드를 세팅할 수 있는 숫자 모양이 있습니다. 1살부터 99살까지 표기할 수 있도록 돼있다고 하네요. 보시면 이렇게 12면 12 숫자를 세팅할 수가 있고 평소에는 이렇게 모습을 있다가 이렇게 기믹을 활용하게 되면 안에 있는 삐에로 가 개구쟁이 같은 모습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것도 소품료 같아요. 생일때 친구들 한테 친구나 가까운 분들에게 선물해 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 만원대 제품입니다. 만 몇 천원대 제품이라서 작으면서 뭔가 레어틱 한 걸 원하신다면 좋습니다. 그 다음은요. 이거는 산게 아닙니다. 받은 겁니다. 짠 와 무려 무려 익스클루시블 익스클루시블 보이십니까 뭔가 좋다는 말입니다. 배타적이란 말입니다. 좋단 말입니다. 레고 스토어 제품입니다. 역시 4만 원대 제품이고 레고 스토어 413개 필수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아시는 분은 다 아실 것입니다. 레고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데 레고 스토어의 모양을 본딴 레고 모양입니다. 이것은 보통 레고 스토어들이 오픈할 때 오픈 한정판으로 사은품으로 줍니다. 이번에 롯데 부산본점에 들어선 레고 스토어에서 구매를 하게 되면 3일 동안 선착순 100분에게 순범 카드를 나눠주는데 그거를 들고 20만원 이상 구매를 하시게 되면 20만원 이상 구매를 하시게 되면 이 제품을 데려오실 수 있습니다. 희소하죠. 멋지죠. 이거는 차마 조립하기도 아까울 정도로 뭔가 사실 제품만 보면 특별해 보이진 않지만 레어하다는 그 느낌 하나만으로도 너무 갖고싶은 수집 욕구가 수집을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기다리는 제품입니다. 실제로 여쭤보니까 거의 70분 정도가 오픈하기도 백화점이 오픈하기도 전에 오셔서 주를 계셔서 순범표를 받으시고 바로 구매하셨다고 하시더라구요. 실제로 보면 레고 안에 레고 직렬 모양 그리고 레고 브릭들이 재미있는게 레고 스토어에 가시면 레고를 연출해 놓은 제품들이 많습니다. 대표작들을 연출도 해 놓고 대형 레고 작은 브릭들을 쌓아 올린 대형 레고들도 있고요. 무엇보다 말씀드린 것처럼 피거 브릭이라고 각 블럭들을 종류별로 이렇게 낱개로 구매할 수 있는 이것이 레고 스토어의 특징인데 그 부분을 묘사해 놓은 겁니다. 레고들 모양별로 색깔별로 스토어 뒤에 가시면 서랍 형식으로 아니면 구멍을 파놓아서 거기에서 원하는 만큼 레고의 조각들을 가질 수 있더라구요. 레고 미니피규어도 그런 식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되게 좋아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계산원들이 레고 닌자고가 묘사되어 있네요 닌자고를 이렇게 퍼스에 계산하려고 하는 모습이고 이렇게 박스별로 레고가 진열되어 있는 모습을 묘사했네요 이거는 판매는 되지 않고 이렇게 레고스토어 오픈할 때마다 한정판 개념으로 항상 이렇게 나눠주고 있는데 좋습니다 좋아요 든든하죠? 제 생에 있어서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거액의 레고를 사본 적도 정말 처음인 것 같습니다 사실 레고라는 회사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80년대까지는 호황을 누리다가 어느 순간부터 많은 즐길 것들, 게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레고의 인기가 점차 점차 낮아지다가 특히 레고가 특허권이 풀리면서 유사한 레고들이, 레고 유사 제품들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특히 대표 작들이 대륙 레고라 불리는 레핀이란 회사가 있습니다 이 레고 대신에 레핀이란 글자가 새겨져 있고 정말 박스 디자인이나 색깔, 블록 모양 하나하나까지 정말 같고 레고사에서 출시하는 모형 인기 제품들은 그대로 똑같이 묘사해서 제품을 출시하는데 가격은 5분의 1 가격입니다 그러니 끌리겠습니까? 안 끌리겠습니까? 당연히 끌리죠! 특히 고가의 제품들 레고 정품 디즈니 성만 해도 거의 50만원이 넘어갔는데 넘어가진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50만원에서 100원을 할인해주는 가격인데 레핀사의 가격은 5분의 1 정도에 해당하는 가격이니 정말 메리트했습니다 각설하고 그만큼 레고가 힘들어졌다가 최근에는 이렇게 한정판이라든지 레고 장작 제품들의 아이디어를 받아서 선출된 작품이라든지 그리고 키덜트를 위한 수집 가용, 수집욕들을 자극하는 향수를 자극하는 아기자기하고 멋진 제품들을 많이 내줘서 다시금 이렇게 호황기를 누리고 있답니다 정말 고무적이죠? 짠! 그리고 이걸 한개 더 구매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정말 재밌어서 구매했는데 이곳이 우리 외에 움직이는 서양시계들을 보면 이렇게 하나하나 넘어가는 달력 혹은 시기가 있는데 그런걸 묘사한 것 같습니다 브릭 캘린더입니다 하나하나 이렇게 블록 모양을 넘겨가면서 달력을 묘사한거고 이렇게 흰색 레고 블릭으로 숫자를 표현했습니다 이것도 되게 희소틱하고 희소틱 레어틱에서 뱉고 와봤습니다 어떻습니까? 정말 제 인생에서 최고로 기분 좋은 날이었습니다 왜냐면 이걸 사면 정말 큰 레고 비닐 노란색 비닐에 가운데 레고라고 빨간색 글자로 이 모양이 커다랗게 들어가 있는 비닐에 넣어주는데 정말 이렇게 인생에서 무거운 레고를 사들고 온 적이 없었습니다 너무 기분 좋았습니다 집에 오는 길에 온몸의 시선을 다 받았습니다 그날 오픈할 당시에 근데 저뿐만 아니라 기다리시는 분들 혹시 방문하시는 분들 어우 어쩜 그렇게 다들 정말 크고 작은 제품들 여러개 그리고 많이 사가시는 모습 보고 다들 저와 같은 분들이 많구나 동증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방금 보여드린 다른 인력은 제가 리뷰를 참지 못하고 한번 이렇게 만들어봤습니다 짠 정말 심플하지만 이거 하나하나 블럭 모양까지 다 만들어 가는 거기 때문에 정말 재미가 있더라구요 이렇게 브릭터를 낱개로 숫자가 랜덤하게 했는데 결국엔 다 찾을 수 있습니다 다 달력이 되는 조합이에요 이렇게 특정 숫자를 해가지고 달력을 표시해 놓으면 색깔도 정말 원색이라서 이쁩니다 뭐랄까요 정말 이런 사무적인 것에 이런 아기자기한 소품이 있으니까 요즘 또 홈 퍼니싱이 대세 아니겠습니까 레고가 더이상 장난감에 넘어서 이렇게 인테리어용으로도 각광받는 날들이 온 것 같습니다 센스있게 미니 피규어 한 명이 숫자를 고친 듯한 왜냐하면 저 흰색 브릭들이 숫자를 바꾸는 그런 패널들이거든요 그런걸 들고 이렇게 썩섩으로 날리고 있는데 정말 귀여워요 실물로 보면 더 귀엽습니다 보시는 것보다 더 화려하고 귀여워요 재미있습니다 짠 그렇습니다 나머지 제품들도 제가 하나하나 물론 조립하는 과정은 빠르게 보여드리거나 생략하긴 할건데 이렇게 하나하나 조립해보고 그 안에 숨어있는 깨알같은 디테일들을 함께 공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제일 큰 제품인 저 벤 친구 벤 폭스바겐 벤이 제일 기대되고 이렇게 나머지 각각도 처음 접하는 브릭들이기 때문에 기대가 되네요 고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거고요 하나하나 영상 올릴 때 많은 감상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